자네가 내 MC 호날두 충신두 팔카 무시했나? 아니 뭐 무시한 게 아니라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지. 들어와! 앞에 둘라니까! 흔나고 싶으면! 어 예예! 방씨 들어오소! 알겠습니다, 이씨! 들어가겠습니다! 방씨! 내 지금 내 MC 충신두를 자네가 무시했소!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두 개야소! 자, 공격수로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뭔가요? 스피드! 그럼 스털링은 좋은 공격수인가요? 예! 스털링 세계 최고의 공격수죠? 아니죠. 바로 골 결정력이에요, 침착성! 1대1을 정말 잘 놓을 수 있는 그 침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호날두 중에 가장 침착성 나는 게 뭔가요? MC 날도입니다, MC 날도. 그걸 모르고 구매를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좀 가볍게 부드럽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들어오세요. 아이고! 맛있게 펴드릴게요. 짬날도 쓰는 거 뭐예요? 와... 짬날도 쓰고 있냐? 누가 진짠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좀 괴롭혀줄까? 어떻게 괴롭히시게? 어떻게 좀 괴롭혀줄까요? 어떻게 괴롭히시게? 어떻게 괴롭혀줄까요? 자, 자, 요즘은 고급의 풀백 시대에 맞춰서 풀백들이 안 올라오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아세요? 아니, 본인은 고급의 풀백을 안 쓰시잖아요. 이거나 먹으시라고요, 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큐트하세요. 말이 너무 많으시고, 전수 같은 분들은 너무 구린데, 전수를 자꾸 알려주느냐. 키보드 1승인 척 그만하세요. 1승은 저니까요. 뭐 하시냐고요, 짬날도 씨. 지금 간지럽히는 줌. 들어와. 응, 짬날도 트래핑 존나게 길 줌. 이건 안 막으세요. 우리 짬날도 뛰는데. 따라갑니다요. 아이고, 겁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몸 부딪히면 휘청거릴까봐. 못 버티는 거 봐봐, 이거. 믿으세요. 본인의 날도를 믿으셔야죠. 본인 날도나 믿으세요? 본인 날도나. 저는 믿음이 가득하거든요. 티나고요? 어떻게 좀 유리해줄까. Like back to one. 어떻게 유리를 해줄까. 샤샤. 이거 안 막으세요? 어떤가요? 바람이 살짝 길 막아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 진짜 형, 골 넣어요?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간을 봐야 되나?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본인 나왔죠? 아니 이거 골을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지금? 아니 골을 넣어야 되나 봐줘야 되나 그걸 모르겠네. 자, 1대0이싱. 자, 끝. 2티어 대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나가면 우승은 제 건데요? 2티어 대회를 나오세요. 예? 아. 아이고. 그런 게 되게 쉽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찜 라루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가짜 나왔네. 짬 나왔네. 짬. 아니 짬 라루손 들고 와가지고 무슨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짬 나왔네 짬. 라루손이 어딜 봐서 휘청거리죠? 요게 진짜 패널. 와, 이게 패널이 아니라고? 안경이 아니지. 바람이 정당한 몸싸움을 했는데.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꼬리 들어간다 찡찡찡찡찡 꼬리 들어간다 찡찡찡찡찡찡 귀엽다 귀여워 그냥 이런 건 몰랐나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최애트 뒤를 차고 싶게 여기 있잖아 자자자자자자 자 찐라르! 아 뭐야 자! 찐라르! 아니 뭐야 이게 패스킬이 다 보이네요 요런게 찐라르소! 야야야 개같다 찐! 찐! 아니 잠깐만 반대사람 시카야 매번 슛침을 찍는 방배우가 이상호와 지금 1대1로 1대1로 그렇지 자 안 돼요 짬날두씨 운이 좋아요 공격선은 자고로 단단해야죠 공격선은 자고로 단단해야죠 이건 아세요 아세요 쇼쇼쇼쇼쇼쇼쇼쇼 쇼쇼쇼쇼쇼쇼가 나가니까 자 여기 가게 열리시면은 밥을 처먹으시면 돼요 방배우 방배우 너무 시운 방배우 좋아 슬슬 나는 손이 당황을 하죠 아이 귀여워요 이걸 맞고 얘기를 하세요 귀엽거나 말이고 뭐라 하하하하 공격선은 뭐가 부족하다? 침착성 가지야 파바손이 사랑하는 남자 인도와라전드 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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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바 할리 포그바 꼬리 들어간다 찍찍찍찍찍찍찍 꼬리 들어간다 찍찍찍찍찍찍찍 정말 도로성 플레이 심하다 도로성 플레이 심해 뭐라구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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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아이고 아이고 휘청도 휘청도 골을 주기 전에 골을 빨리 쳐야되요 부딪히면 나는 휘청거리거든요 요거 안 막아 백아슨이 사랑한 헬링 라루손 제 두디가 좋아요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이걸 막아야지 이게 라루손이야 어디 가짜라루손 가져오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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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흫흐흫흫 이게 뭐라 수치수치 일오수설한 자신을 수치수치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 요구 안마가 헬링 라르손의 헤더가지 꼬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어때? 라르손의 움직임 어때? 삼청샤리아 물딱찌개 와 진짜 황벨이네 황벨이야 정말 황벨이다 정말 황벨이야 재밌었어요 한판 이사님에 들어오세요 아니 왜 자신있지? 정성민 상대로? 키보드는 자신있어요 요렇게 끝났어 깜짝깜짝 좋게 수이븐 쥬아라드 루쿠 슈아라드 루쿠 디코가 잠시 끊겨 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잘하시네요 아유 뭐 실력이 되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진짜 승부 이거는 이제 진짜 피파인들의 팀 승부 바로 패널더킥 패널더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어디로 차드릴까 파맹카 해드려요 어디로 차드릴까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요? 오른쪽? 진짜 오른쪽? 나 진짜 오른쪽 찬다 그러면 네! 존나게 치나요 정면? 진짜 아니 나는 찬다 그랬잖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뭐 패널더킥이 있으신 뭐 실력입니까? 포록이지? 아니 아까 뭐 진금승부라면서요 포록으로 졌습니다 포록으로 얼레 컷!